On the bar, 230 kilos. The Santran-Kilola bar, on the platform for its first attack, Kuzmetson, Ale, Soviet Union. Himmelsberger, and the Federal of the Journey of the Fall. Kuznetsov 선수가 230kg에 성공하면 용산과 함께해서 올림픽 승리록이 수립됩니다. Kuznetsov 선수가 230kg에 성공하면 용산과 함께해서 올림픽 승리록이 수립됩니다. Kuznetsov 선수가 230kg에 성공하면 용산과 함께해서 올림픽 승리록이 수립됩니다. Kuznetsov 선수는 235kg으로 2차 시기입니다. 다음 출전 선수는 헝가리 대표 상위 안도르 대기입니다. Kuznetsov 선수의 정신집중을 위하여 정숨을 유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Kuznetsov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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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출전 선수는 소련 대표 코즈네틱 소프 243kg으로 3차 시기입니다. 1인 출전 선수는 소련 대표 코즈네틱 소프 243kg으로 3차 시기입니다. 1인 출전 선수는 소련 대표 코즈네틱 소프 243kg으로 3차 시기입니다. 2인 출전 선수는 소련 대표 코즈네틱 소프 263kg을 3차 시기입니다. 국제역보연맹 도둑비드 최대 대장에서 꽃나라를 진정하시겠습니다. adalah 국제역보연 국제역보연기 기회, 국제역보부 모든ca 임대가, 금회다, 메다이다, gold medalist, Olympic champion, with 6 new Olympic records, and a total of 425 kg, representing the USSR, Pavel Kuznetsov. 은 메달 메달 달성 The silver medalist representing 한국인 써니 언굿 원신아 어디에 것 좀 더 어디에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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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ronze medalist Vladniku Romania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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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의 국가가 연주되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경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름ta일로 조리 국가의 유리, 유리 아시나, 유리 아시나. 아멘 아멘